Q. 어떤 여배우랑 파트너를 같이 해보고 싶으신지? Q. 파트너를 제가 이사경이 송혜규 씨라고 발표했는데요. Q. 같이 연결을 하면 좋겠지만 막상 또 앞에 계시면 떨려서 못할 것 같고요. Q. 그럼 혹시 송혜규 씨가 이사경이라고 하신거죠? Q. 송혜규 같은 여자분이 좋으시구나. Q. 좋으시구나. Q. 좋으시구나. Q. 좋으시구나. Q. Sa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